하이 헬로우 제가 내일 한 번 시험이거든요 근데 제가 지금 어제 그 잠깐 이 책에 있는 거 까작 까작 지금 보고 한 번쯤 이제 이거는 하는지 모르는 많은데 하나도 보지 않아가지고 하! 망했는데 이제 누워서 이거 보다가 지금 여러 번 꿈도 꾸고 완전 난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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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러면서 잤단 말이죠 그럼 이제 뭐 어떻게 하겠어요 공부를 해야죠 내일 시험인데 나는 이걸 한 번도 공부를 안 했잖아 그러니까 여러분 네 해보러 갈게요 여러분 봐봐요 제가 한문 공부를 했거든요 이게 첫 번째 첫 번째거든요 빨간색 엄청 많죠 이게 두 번째거든요 이만큼이거든요 근데요 공부한테는 엄청 놀았거든요 지금까지 근데 이런 모습을 보여줄까요 나 대체 지금까지 왜 안하고 놀았을까요 나는 좀 후회감이 좀 들고요 뭐 이렇게 뭐 한 두 번째 결과만 해 이렇게 했는데 근데 저 이번에도 만점 가? 만점 가? 만점 가? 만점 가? 아니 지금 아니 한문 시험을 지금 누가 서술형에 이제 한자를 쓰는 걸 내라 근데 애초에 걔는 이제 100점을 맞은 데다가 수행표가서 100점을 받았고 이제 나는 한자에 자신이 있다 지금 그런 애일 거란 말이죠 지금 나에게 라이브를 그 친구를 내가 이어 보도록 그거 공부를 해야겠지 이제 이제 해야죠 이제 한 번 두 번 했으니까 이제 좀 집출력이 좀 생겼으니 이제 진짜 가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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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맹맹맹맹맹 여러분 제가 서울 다녀와서 살이 쪘거든요 갑자기 아침에 딱 잤는데 근데 되게 충격받았어요 왜 다시 몸무게가 왜 이만큼 올라갔지 나는 열심히 뺐는데 왜.. 라는 충격으로 먹었는데 급증 급바 아세요? 빨리 먹을수록 빨리 먹으면 빨리 빠진다 그러면 이번엔 빨리 빠지겠죠 그렇게 생각해서 제가 좀 많이 먹긴 했는데 아빠가 치토스를 갑자기 주네요 그럼 이거 어떻게 먹어야지? 안하요? 잠시만 안 먹을게요 야 나 치토스 먹고 싶어 진짜 잘 쪘어 여러분 제가 방금 충격적인 사실을 알게 됐는데요 초영씨 있잖아요? 내 브이로그에 자기만 나오는 부분만 봐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? 보고 있는데 막 10초씩 봐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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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빠 저렇게 넘겼다 어떻게 그럴 수가 없어? 엄마의 브이로그로 나의 공주영상을 어떻게 그렇게 넘길 수가 없냐 그렇지만 뭐 옆에서 항상 보는데 제 입장행위 좋겠죠? 그러니까 이제 막 넘기는 거지 자기는 다 아는 내용이라 생각해요 그래도 엄마가 보내주시는군요 저 결국 치토스 먹었어요 저녁은 먹는다고 하더라고요 지금 몇 시인지 아세요? 9시 44분 된장찌개 감자 조이 이거 어떻게 내빡니까? 그래서 먹기로 했죠? 냠냠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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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자기 것만 본다고 지금 저거 무릎 다친 것도 자기가 언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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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빨리 찍어 찍어 언니 지금 찍어 이걸 찍어야지 이러면서 막 이렇게 얘기하는 거야 너무 당황스러웠어 단냥 브이로그 나도 너무 마음에 들어 내가 지금까지 보고 좀 약간 재밌었다 싶은 그런 브이로그 냠냠 냠냠 공부해야지 빨리 빠이빠이 또 봤던 걸로 이제 공부가 덜 될 것 같아서 공부해볼까 여러분 시험이 끝났어요 오늘 1차 한 번 시험 봤는데 영상 찍어야지 아니 초향이 계란말이 해준다고 지금 계란말이 안 해주고 있어 자기가 뭘 했는 줄 알아요? 언니 뭐 먹고 싶어? 내가 다 해줄게 이랬던 말이여? 그래가지고 알겠어요 뭐 먹지 뭐 먹지 이러고 있었는데 갑자기 제가 언니 계란후라이 좀 해줘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막 지금은 막 자기가 내가 계란말이 해달라니까 계란말이? 아 정말 이러더니 지금 저러고 놀고 있어 너 계란말이 할 줄 알아? 한번 해볼게 아 형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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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지금 계란후라이 굴러가는 거 지금 제대로 잡지도 못하고 지금 아 맞아 저 계란말이 4시 붙었습니다 합격했대요 우리 너무 추워요 개구리 이러네 이거 진짜 귀여워요 아 좋아요 오늘따라 제가 안맞는게 근데 어떻게 가셨나요? 언니가 벌써 개구리 가져간 거예요 갤고리 갤고리 이 바보야 내가 지금까지 했던 거 갤럭시 고등리더 아니 사람들이 먹을 수도 있으니까 내 상황이 보여서 뭐라는 거야 응 혹시 그 계란말이야? 어? 혹시 여러분 계란말이 잘 만드시나요? 아 형아 그건 지단 아니니? 아니 그냥 신발 입고 어? 모르겠습니다 알아서 잘 만들어주겠죠? 아니 내일 요리심료 행복하지 말로 짜영 요리 못해 이거 여러분 아영이가 만든 계란말이 보여드릴까요? 이거 크지 않아? 짠 짠 너무 작아 짠 예쁘잖아 이 손 역할을 아무도 못하는 것 같은데 짠 벤더에 맞혀요 그래서 막 맹맹해 맹맹해 하나 더 만들어봐라? 벤더 찍을 때 일로 나 왜 많이 먹었잖아 지금 지금 먹은 거 뭐야 소세지 여러분 악인전 봤나요? 저 악인전 보고 싶은데 악인전 뭐지? 마동석이 어떤 고등학생 여자애한테 이제 우산 줬는데 그 뉴스에서 살인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이랬는데 그 여자가 죽은 거야 그 우산 줬던데 여자애가 그래서 그거 보고 이제 어? 마동석이 용의자 된 거야? 아니야 용의자가 되는 거 마동석이 이제 니가 그 여고생이야 마동석이 니한테 일로 와봐 이래서 비 온다고 우산 빌려줬어 우산 빌려주고 이제 어? 잘가라 하고 이제 다른 식당 들어가서 밥 먹고 있는데 그 뉴스에 뜬 거야 여자애가 숨졌다 에잉? 방금 줬는데? 아 모르지 그 시간은 근데 그 우산이 뜬 거지 지우산이 보인 거지 그래가지고 갑자기 그 복수에 이렇게 눈이 확 완전 화가 나고 부르르르 올라가가지고 지가 이제 배려 이게 약간 뭐라든지 선의를 베푼 아 왜 저래 근데 너 궁금한 게 왜 티 멤버십 있냐 니 티 멤버십 몇 등급인지 이거 뭐야? 응? 니 건데 왜 니가 몰라? 멤버십 왜 등급 있어? 응 이게 VIP 등급마다 혜택이 있던데 뭐? 한 달에 영화 무료 이런 것도 있던데 너 상팔째 안 봐? 응 상팔째 그 엄지윤 나오는 거 그 왜 이렇게 휴대폰이 누리네 아 그니까 왜 우리도 한다 해 놓고는 왜 안 하는데 지금 굉장히 설레고 있어요 아 짜증나 아 그니까 니네가 왜 하는 게 맞냐 우리도 하고 싶은데요 진짜 하고 싶은데요 아니 4학년 안 하는 거 알지 왜 작년에는 안 했냐고 막 내년에 한다고 그랬으면서 자기들이 코로나에 대답하세요 뭐야 아 네 엄마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